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지난주엔 요 길 오른쪽에 있는 110평의 대지를 소개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길 왼쪽의 전을 소개 드릴 거구요 여기는 충주시 노은면 신요리입니다 요 마을은 약 1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구요 요 위치는 마을에서 약간 외떨어진 언덕배기로 대부분 농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묵어져 있네요 요 바로 앞에 칭넝쿨과 잡초들이 무성한 약한 경사지형의 토지가 오늘이 소개 토지이구요 정남양으로 앉혀져 있는데 남양은 물론 동양과 서양도 시원스럽게 뻥 뚫려있네요 계획관리의 용도지역의 지목은 전이고 97평의 면적인데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세멘트 포장도로를 비롯하여 전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약 천여평의 시유지에 둘러싸여 있구요 전의 경계는 경계측량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곳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게 아니라면 별도 측량 없이 전 바깥의 시유지도 필요적당한 만큼 농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길 오른쪽 요 언덕배기 위가 매매 대상인 겁니다 토란과 고추가 심겨진 요 밭도 시유지인데 어느 부지런한 분께서 선점을 하셨네요 이 위치에서 500여 미터를 내려가면 2차로가 나오구요 2차로에서 5,6분을 주행하면 노원면 소재지와 북충주 IC에 닿고 2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과 서충주 신도심 그리고 주더급 도심에 닿을 수 있겠네요 저는 요 토지를 도심에서 살면서 앙증맞은 사이즈 텃밭을 구하시는 분이나 농막 설치용지 또는 체류형 심터용지를 구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구요 요 동남 서양이 뻥 뚫린 앙증맞은 사이즈에 무거진 바세이 매매가는 2천만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교통여건이 양호한 농막용지 겸 체류형 심터용지 적합 토지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신호리 북충주 IC와 센테리움 CC 인근에 위치하구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약경사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무거진 밭으로 100평에서 3평 빠지는 97평입니다 마을에서 약간 외떨어진 위치로 동남 서양이 탁 트인 맛이 있구요 토지에 접한 넓은 면적의 CUG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평당 20만원으로 주인분의 희망매매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정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진례를 다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진례를 다하겠습니다